그 다음 이제 문의 길라잡입니다. 우리 뭡니까? 문은 뭐겠어요? 우리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문이 있겠죠. 그거를 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문은 몇 개입니까? 6도 입니다. 그렇죠? 냉장고 문은 2도에서 4도로 진행이 돼 갖고 지금은 뭡니까? 6도, 8도 막 그런 되죠. 그죠? 불교의 문은 불교 냉장고의 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6도 입니다. 6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348쪽 몇 밑입니다. 문의 길라잡에서 문은 6가지니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만호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바로 눈의 문이다.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귀 등이 귀의 문 등이다. 그러나 존재의 지속심을 잃어 만호의 문이다. 이거 줄 건 없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저 방한가 있죠? 존재의 지속심은 방한가가 바로 만호의 문이라 합니다. 됐죠? 우리는 대상을 할 때 항상 문을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됩니다. 그죠? 밖으로 향하는 대상은 눈, 귀, 코, 혀, 몸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거 있지 않나요? 기억을 하고 그거를 알아서 그죠? 내 돈 3천만원 떼무고 도망간 놈을 때려 죽일라. 이러한 것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죠? 제가 지금 분노, 적개심 이런 걸 일으키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때도 무슨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을 우리 상자부 아비담면에서는 방한가로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지속심이 뭡니까? 그죠? 우리는 만호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럼 349쪽 제일 밑에 입니다. 설명입니다. 존재의 지속심을 일러 만호의 문을 한다. 눈, 코, 몸의 문은 모두 물질인 감성이지만 만호의 문은 정신으로서 바로 바방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방가가 존재의 지속심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방가도 한생에서 그죠? 제가 한 60일에 살았으니까 그죠? 바방가가 몇 번쯤 일어났을까요? 몇 천억만 번이죠? 적어도 한 2조 번, 1조 번 정도만 일어났다 합시다. 1조 하면 너무 작게 보여요. 천억 번 일어났다 합시다. 억해야 우리는 이 시간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 하면 감이 안 잡혀요. 그죠? 1천억 번쯤 바방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중에 어떤 바방가가 지금 이 순간에 문이 되느냐? 이전의 것을 그죠?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분노하고 좋아하고 희득거리고 하는 문이 되느냐? 그 설명은 주석서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설들마다 만호의 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유반이 디카이자면 의문전향의 마음 바로 앞의 바방가, 즉 바방가의 끊어짐이 만호의 문이라고 설명한다. 유반이 디카는 예 주석가는 의문전향을 포함한 바방가가 만호의 문이라고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레디사이도와 유반가 주석서는 모든 바방가가 아무런 구별 없이 만호의 문이 된다. 저도 디카의 설명이 더 좋다고 봅니다. 바방가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 바방가만이 만호의 문이 된다. 이건 너무 편협한 짧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전에서 예를 들어서 1조번의 바방가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 그 1조번의 바방가가 전부 다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나 저 말이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석가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3쪽에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눈의 문에서는 4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의 인식과정. 아까 우리 4장에 있잖아요. 4장에서 396쪽에 우리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 봤지요? 눈의 문에서 인식과정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났죠? 바방가를 제외하면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뭡니까? 영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거 전체가 다 눈의 문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 합쳐 보면 눈의 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은 46가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등등해서 되고 있고요. 문을 벗어난 마음은 19개입니다. 이건 뭡니까? 재생인결식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의 길라잡이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어떤 게 마음입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분류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의 길라잡이에서 분류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357쪽입니다. 대상의 길라잡이에서 대상은 여섯 가지이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맞죠?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의의의 대상이 색성향미촉법입니다. 대상은 이미 경에 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색성향미촉법 우리말로 옮기면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 여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형색, 소리, 냄새, 맛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떤 것이 감촉이냐? 그 다음 대주구장은 뭡니까? 어떤 것이 법이냐? 우리 담마는 이미 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담마가 만호의 대상으로서 만호의 대상을 총칭해서 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호의 대상으로서의 담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고 있느냐? 그거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의 대상인 감촉이 불구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몸의 대상인 감촉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지, 화, 풍 3대. 우리 4대 있죠? 지수, 화, 풍 4대 가운데 지대, 화대, 풍대. 이 세 가지 3대가 우리죠?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상자부를 위해서는 특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대상은 6가지라고 더 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358쪽입니다. 358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보면 감촉은 차지 있죠? 358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감촉은 땅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발음의 요소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지, 화, 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랍니다. 왜냐하면 땅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불의 요소는 덥거나 차가움으로 느껴지고 바람의 요소는 팽창이나 압박으로 느껴진다. 됐죠? 우리가 지, 화, 풍 3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딱딱하면 뭡니까? 딱딱하다 부드럽다. 바로 직접적으로 오죠 그죠? 이거는 지대입니다. 딱딱하면 뭡니까? 차가우냐 뜨거우냐 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선풍기 딱딱하면 압박이나 감촉으로 바람이 닿지 않으죠? 그거 말고는 우리는 바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거짓말이다. 바람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 흐르르 이파리가 흔들리면 바람을 눈으로 보면 아는 거지. 그거는 추론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형색 밖에 못 봅니다. 형색이 흔들리는 걸 보고 우리는 추론으로 뭡니까? 절의 흔들림 때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붓다. 이건 추론으로 아는 겁니다. 직접지는 아닙니다. 우리 만호가 개입이 돼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나는 것은 닿아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특히 수행에서 중요하잖아요. 불교수행에서는 덜숨 날숨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덜숨 날숨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그러 셨거든요.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알고 너무나 쉽지요. 너무나 쉬운데 이걸 수행을 정식으로 해 보십시오.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치고 폴짝 안 뛰겠습니까? 나는 미치고 폴짝 안 뛰겠다. 존경합니다. 굉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 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숨이 닿는 곳을 통해서 한다고 됩니다. 이게 뭡니까? 풍대는 몸에 안다면 모릅니다. 맞죠? 안다 이건 다 추론입니다. 직접 아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덜숨 날숨은 지수 화풍 가는데 뭡니까? 당연히 바람이죠. 덜숨 날숨은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풀기도 필요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 몸에 닿아야 합니다. 됐죠?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어디서 내 몸에 닿습니까? 이 안에서 닿습니다. 그렇죠? 콧구멍 안이나 여기.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는 것이 덜숨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눈이 버쩍 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야기하자면 격으로 많이 나아가는데 됐죠? 그래서 우리 지화풍 감촉은 지화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듣고보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법이라는 대상은 6가지를 해 놨죠? 그래서 그 다음 한 페이지도 넘어갑니다. 도표 넘어갔어요. 그죠? 그 보면 360쪽에 1 2 3 4 5 6 해 놨죠? 그래서 그죠? 상자불교에서는 우리 법의 내용을 이 6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감성의 물질. 눈, 기, 코, 여, 몸에 부딪혀오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물질은 우리 뭡니까? 만호가 직접 아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눈이 눈을 납니까? 모릅니다. 귀가 눈을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 기, 코, 여, 몸이라는 이 감성은 우리 마음이 직접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가지 미세한 물질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물질은 우리가 상자불아비는 28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감성의 물질 5가지 하고 대상의 물질은 7가지입니다. 대상이 왜 7가지요? 색, 성, 향, 미 하고 촉은 뭡니까? 지, 화, 풍 그래서 일곱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곱가지 그럼 아니, 비, 설, 신 다섯가지 더하면 12가지가 되죠. 28가지에서 12가지를 빼면 16가지죠. 이 16가지를 그죠? 여기서는 미세한 물질이라고 우리 만호가 마음이 직접 아는 것이고 그래서 법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마음의 대상이죠. 그 대신에 뭡니까? 지가 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찰나라도 이전의 마음은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스도 당연히 마음의 대상이 되고요. 열반도 우리 마음의 대상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들지 않는 모든 개념적 존재들 빤야띠도 만호의 대상인 법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법의 내용이 뭐냐?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362쪽부터 363쪽 364쪽 5쪽 다 중요한 건데 그죠?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사장 못 들어갑니다. 그죠? 다음 다음에 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전정판에서는 설명이 초판에서부터 훨씬 자세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